이 학교는 유학생이 많이있습니다. 류학생 이 학교는 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. 류학생 이 학교는 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. 류학생 이 학교는 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. 은행 은행은 저기입니다. 은행 은행 은행은 저기입니다. 은행 은행 은행은 저기입니다. 飲物 마실 것 음료 ここで有名な飲物は何ですか? 여기서 유명한 음료는 무엇입니까? 飲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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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는 어디에 있습니까? 제작년 제작년에 일본에 갔습니다. 제작년 제작년에 일본에 갔습니다. 제작년 제작년에 일본에 갔습니다. 車 한국차가 달리고 있어요. 한국차가 달리고 있어요. 한국차가 달리고 있어요. 일본 자동차는 인기가 있습니다. 일본 자동차는 인기가 있습니다. 일본 자동차는 인기가 있습니다. 저 차집은 단골손님이 많아요. 저 차집은 단골손님이 많아요. 저 차집은 단골손님이 많아요. 이 가게의 야채는 신선입니다. 야채 야채 이 가게의 야채는 신선입니다. 야오야 채소가게 야오야는 야채나 과일 등을 파는 곳입니다. 야오야 채소가게의 야채나 과일 등을 파는 곳입니다. 야오야 채소가게의 야채나 과일 등을 파는 곳입니다. 이 방송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